그림은 사람에서 혈중 티록신 농도 우리 티록신 나오면 이제 체온 조절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구나 그럼 항상 나와야 되는 게 TRH 그 다음에 TSH 그 다음 티록신 이렇게 나와야죠 TRH는 간뇌시상하부 TSH는 뇌아스체 전역 티록신은 갑상생 이 순서가 딱 나와야 돼요 항상 문제에서 자 그러면 보기 먼저 볼까요? 갑상생에서 티록신이 분비된다 네 항상 또 이런 문제는 분비되냐라고 묻는 거와 그 다음에 표적기관이냐 뭐 이런 거 묻는 거와 그 다음 분비를 조절하는 곳이 어디냐 이런 걸 묻는 거에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모든 호르몬의 분비 조절은 간뇌시상하부가 합니다 그렇죠? 티록신의 표적기관이 어디냐 라고 얘기하면 조직세포가 되는 거고요 분비는 갑상생 됐죠? 자 표는 이라고 얘기할 때 갑상생 기능에 이상이 있는 사람 어? 갑상생 기능에 이상이 있는 사람? 그럼 이제 갑상생 기능에 이상이 있다 갑상생을 제거한 게 아니에요 제거했으면 티록신이 안 나오는 거지만 갑상생 기능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티록신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너무 많이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이 문제가 친절하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항상 이 생각은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보통 이제 학생들이 기능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티록신이 적게 나올 거야 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것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세요 자 이상 있는 사람 A, B의 혈중 티록신의 농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기역관이는 정상보다 높냐 농도가 정상보다 낮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옆에 친절하게 써 있어요 물질대사량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역이 정상보다 높은 사람 니은이 정상보다 낮은 사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A처럼 정상적인 것보다 티록신이 높다라고 하면 이제 음성 피드백을 돌려서 TRH와 TSH는 줄이고 지금 문제에서 묻진 않지만 이런 것까지도 확인을 하셔야죠 음성 피드백 그렇죠? 자 니은 기역은 정상보다 높음입니다 네 동그라미고요 디귿 B에서 지금 티록신의 농도가 정상보다 낮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티록신을 투여하면 티록신의 역할이 뭐냐면 조직세포에 가서 이제 물질대사를 촉진해서 체온을 높이려는 거잖아요 지금 티록신이 안 나와서 정상보다 농도가 낮아서 물질대사 적게 해서 추위를 많이 타게 되는 거잖아요 열이 잘 안 만들어지고 하니까 근데 티록신을 투여하면 당연히 물질대사량이 증가해야죠 티록신의 역할이 그건데 그쵸? 답은 기역 니은 3번입니다 2번입니다 514-2011 감사합니다.